아침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텐트에서 야생으로 자니까 조금 뒤척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잘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좀 날씨가 좋기를 바라며 좋은 오빠가 좀 손에 꼭 쥐어준 초콜릿으로 아침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즈미니언 트레일 2일차 출발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안 좋네요 저 위에는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컨디션 어떻습니까 컨디션은 어제 걱정한 거에 비하면 귀찮아요 날씨가 확실히 춥네요 바람도 맞아 촌스러워도 입어야겠어 촌스러워도 입어야겠어 구상시키기 달콤시키기 달콤시키기 열린 사이 하얀 오븐 날씨가 춥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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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